이거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 또 먹고 싶네. 좀 섹시하게 해라. 어머, 어머, 어머.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빠른 팔공이에요. 그러니까 7구랑 학교 같이 다니고. 나도 빠른 팔공인데. 몇 월이에요? 저 1월 9일. 그러면 엄청 빠르네. 저는 2월생이에요. 제가 언니래요? 너무 잘 됐다. 애매한 팔공이면 또 그렇잖아요. 네, 맞아요. 어떠셨어요? 혼자, 혼자 자주 이렇게 시간을. 아니요, 저는 진짜 없었어요. 애기도 너무 힘들겠는데 그러면? 엄마 찾아줘야 되는데. 안 찾더라고요. 밤에도 전화도 없었고. 진짜? 저도 전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어요? 네.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데.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놀란대요. 여기를 그냥 자주 와야겠다. 몇 호. 옆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? 바로 옆방인 거. 저 그리고 좀 혼자 있을 때 심심으로 조금. 놀러 오세요. 좀 놀러 갈게요. 언제됐는지, 얼마든지. 집에, 우리 집에 엄청 많아요, 지금. 저는 시장 가고. 네,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유. 재밌게 보내세요. 예, 예. 그럴게요. 성격 너무 좋으시다. 동갑이구나. 너무 반가웠고 역시 엄마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똑같구나. 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나이도 같고 결혼 연차도 같고 해서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. 통하는 게 많아. 진짜 통하는 게 있네. 곱창 먹방이 뭔지 보여줍시다, 우리가. 이거 진짜. 제대로네. 오! 오! 줄넘깨도 될 만큼 왔어. 오! 줄넘기. 오!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다, 퀄리티가. 그쵸? 너무 깨끗하지? 와! 오! 계속 올라와요. 오! 하염 없어, 하염 없어. 안 끊겨. 걔는 자르면 안 돼. 내가 들어볼게요. 여기 밑에 한번 들어줘 보세요. 내 키 한번 들어볼게. 자. 아니 이거 영원히. 영원히 나와. 안 끊겨. 한 줄이야, 저게. 저게 뭐야, 저게. 그래서 한번 자를까? 한번 잘라야 돼, 잘라야 돼. 와, 나 이렇게 긴 거 처음 봐요. 이거 한번 자르. 오케이. 영원히. 보통 아예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래서 돌려야지. 돌려야 돼, 돌려줘. 돌려줘야 돼. 돌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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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들었어야 됐다. 야. 야, 저거는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, 저거는. 나는 이 곱창을 이렇게 잘라먹었잖아. 이 긴 거를 그냥 통째로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먹방 이런 거 보면 그렇더라고. 그냥 뜯어먹는다고? 그냥 이렇게 드시더라고. 가르터처럼? 이게 너무 신기했어. 기다립시다. 난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. 기다림. 이거 있는 시간. 점점, 점점 이렇게 빈 거 봐. 점점 부러지고 있어. 우리가. 줘봐. 저렇게 또 부러져. 저거 끈다니까 이게. 어? 아까 얇았는데? 저렇게 또 부러져. 속에 있는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? 곱들이? 응. 당연히 아뇨. 저거 두꺼워지는 거예요. 둘 다. 처음부터. 어? 앉지를 못하고. 아니, 이거 곱창이 끝나는 거거든. 아, 이제 조금씩 익혀있어. 너무 좋아. 이거. 나 이거 곱이 나오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그래. 이거. 여기를 절대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야. 잡지 말고. 잡으면 안 돼. 걸쳐줘, 걸쳐줘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그렇지. 어구, 어구. 오우. 아, 어떡해? 어, 어. 아, 어떡해? 아, 어떡해? 아, 어떡해? 곱창에 진심이시네, 두 분 다. 이게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야. 달래는 거야. 아아. 애기 달래주셔. 아우, 잘하시네. 나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, 지금. 진짜, 이거 싫어하는데 그 맛 나면 돼. 진짜 환하게. 오, 오! 저거 저거. 와, 곱 나온 거를 지금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. 와, 저거 진짜 맛있겠다, 저거. 저거. 저렇게 꽉 찬다니까. 와, 호찬, 대박. 진짜 맛있네. 네, 진짜 맛이죠. 잡자요, 빨리. 짠, 그 짠맛. 아우. 반갑습니다. 야, 얘네 괜찮네. 괜찮아요?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얘네 쓴맛이 없네요, 하나 또. 밥맛걸리가 원래 달아요. 밥맛걸리예요. 잡숴봐요. 네. 어때요, 어때요? 눈이 넘어갔잖아. 눈 돌아갔어요, 눈 돌아갔어. 눈 놨어. 고기 파졌어, 지금. 어, 팍 파졌어. 저 꽉 찼네. 진짜. 겉바닥 쪽. 와, 미쳤다. 완벽하다. 아, 너무 맛있어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이게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잖아. 고소하지. 빨리 삼키면 안 돼. 계속 씹어야 돼. 곱이 이렇게 꽉 찼어. 곱장 앞에 물을 끓었다. 끓었어, 끓고 있어. 나도 머리를 끓고 있어. 지금 알았어. 정말 먹고 싶네. 이거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, 또 먹고 싶네. 아, 저거 해보고 싶대. 아, 저거. 긴 거. 이거 먹어봐요. 어떻게, 어떻게. 긴게 먹으면 어떻게 다른가. 똑같겠지? 안 짤리네. 안 짤리는구나. 아, 저거 어려워. 먹방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찍어줘요? 그거 지금 찍어줄 거야, 내가 하니? 아, 무서워. 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, 지금. 아, 안 되는 거야? 아, 어쩜 고기 꽉 찼지? 진짜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아, 행복해. 감자 먹었어? 지금 먹으려고. 감자, 감자가 곱창에서 나온 기름에 튀겨진 거. 그치, 그치. 아, 저거 맛있지. 와. 짜증나지? 진짜 먹고 싶다, 진짜.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. 와. 감자가 이렇게 기름에 풍당했을 때. 아, 이 숯감은 감격스럽다. 진짜 맛있다. 아니 술 취는 거 아닐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안쪽 태문누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? 침 가르쳤다고? 상관없어요. 잘 따르네 또 다른 거. 그런 거 잘 알아요. 약간 먹질무채도 그렇지? 이거는 사다 먹고 싶어도 집에서는 안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거지. 집에서 식성이 안 맞으면 같이 못 먹으니까 우리 집도 저만 좋아해요 곱창을.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 먹을 수는 없다니까. 내가 곱창 안 주면 냄새를 자체를 싫어하면서. 냄새 때문에. 이런 고민이 나만 하는 게 아니네. 두 분이 토크하면서도 어금니에는 계속 곱창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전화번호. 지금. 번호 따는 거예요? 여기 설레네?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답입니다. 번호 따는 거예요. 잘 뜨고요? 여기다 눌러서 샌드. 샌드까지 할게요. 그럼 저 연락해요? 말도 슬쩍 놀까요? 나는 진짜 너무 편해요 그러면. 놓자. 혜진아 혜진이 놓자. 장윤정 더 놓았단다. 우리 혜진이 놓자. 윤혜진이. 장윤정이. 좋아쓰. 아우. 말롱김에. 말롱김에 건배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너 막 춤 따라 하는 거 많이 하던 거 없어? 오우. 안무는 많이 했지. 어떤 거 어떤 거. 뭐 그런 거지 막. 뭐 박진영 뭐.. 그녀는 예뻤다 이런 거 있잖아. 간다. 아. 천천히 하나돈. 왜 하는 거지? 나 지 얼굴 너무 빨개졌어. 아아악. 야 이거 서서야 되는 건가? 아 왜? 서서야 너! 스웩! 스웩! 아 옛날 생각난다! 옛날 생각난다! 난리 났다! 난리 났어! 앞머리 너너네! 앞머리 너렀어! 저쪽으로 한게! 춤을 기억하네! 같이 놨잖아! 이제 수영이야! 아 수영이야? 어! 하! 뒤에서 뒤에서! 후! 후! 코 잡고! 후! 아 여기 한 번 더 봐야 돼! 야 몸이 기억하네! 어떻게 우리 다 알아! 그치? 우리 옛날 놀았네! 많이 놀았네! 후! 아! 자 이제 나온다 아이디어! 한! 두! 하! 시력만! 만질 거야! 모두를 속여가! 사랑하는 너는 저 품으로! 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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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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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확실히 알지! 나 김종민! 정민 씨! 표정 섹시하게 해라! 어머어머어머어머! 아! 아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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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어우 숨차! 야 이거! 야! 팔 빠져! 야! 팔 빠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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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 이게! 이래서 줘봐! 이래서 줘봐! 큰일 났네 이거! 나 혼날 것 같아! 누구한테 혼나? 형님한테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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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금 큰일 났다! 야 나 어떻게 쫓겨나는 거 아니야? 아니 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정화 언니! 그럼! 다 좋아했지! 다 따라했지! 그 언니! 정면을 안 봐야 되잖아! 그러면 안 되나? 몰라! 아! 아! 정말 몰라야 돼! 어! 잘한다! 잘한다! 야! 무서워! 약간! 맞아! 맞아! 여기 어디야! 막 이런 느낌!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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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다 먹었어! 나 취했어 지금! 나 취해서 이런 거야! 나 책임져! 책임질을 해! 나 여자한테! 여자한테 책임질이었으니까 처음 들었어! 부끄럽게 먹어! 부끄럽게 책임져! 너무 좋았어! 약간 옆집 친구! 오! 너무 좋아! 그냥 가면 되니까! 명란전 조금 나눠주러 간 신호탄이 지금 거의 배포가 됐어요! 명란전이 연결을 해줬네! 고마워요! 됐습니다! 모두고사님!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? 감사합니다.